1.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권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 말씀 빌리뽀서는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어느 옥이냐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사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죠 바울사도의 말년이죠 가장 말년에 가까운 바울사도의 정 그렇다면 약 60 정도 나이가 되었을 당시에 고대 세계로서는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경이로운 나이이죠 게다가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생을 겪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의 나이는 세상적인 말로 거의 엽기적이라고 할 만큼 모세의 120세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리뽀서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그의 지각은 분명하고 그의 판단력은 그의 영적인 통찰력은 또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있음과 진실함은 분명합니다 저는 제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나 저와 비교해서 아마 일생동안 섭취할 영양분 또 모든 의료적인 케어와 모든 그런 서포트는 100분의 1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겪었을 고초는 아마 또 100배는 더 많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의 생각이 그렇게 맑게 깨어있는 것은 경이로운 역시 또 한 번 표현을 쓰자면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빌리뽀서는 성경에서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든지 옥중에서 굉장히 밝은 멜로디를 울려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담보하고 있는 책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두세 개의 시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과 내게 닥치는 삶의 모든 풍파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뼈대를 이루는 말씀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붙잡는다면 아마도 이 빌리뽀서 넉 장만 가지고도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는 전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전제 하에서 이 빌리뽀서는 우리 인생의 기둥을 세워줄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이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묵상집을 갖고 보시는 거죠 12절을 한번 1장 12절의 말씀을 펴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체포돼서 로마로 호송당하고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그런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이제 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갔지만 그는 중죄인들을 다루는 감옥이라든지 그런 일반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니고 새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에게도 이렇게 급수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반역죄나 아니면 폭력을 선동했거나 아니면 심각한 사기나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면서 아마 마지막 최종 결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결심 공판이 확정 판결이 가까우면서 로마 황제의 근의대 즉 시위대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프레토리움 프레토리움은 총독관절을 말하는데요 가이사리아에 있는 총독관절 혹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총독관절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처럼 프레토리움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카제르네죠 로마 황제의 근의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 또 혹은 수도경비사령부 거기에 있는 중재인들을 위한 이제 그 감옥에 이송이 된 겁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은 아마 로마에 벌써 쫙 퍼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그 성령체험이 있을 때에 오순절의 사건이 있을 때에 로마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지중해를 돌아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 가는데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가서 다시 복음화를 시켰지만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함께 전도가 되었죠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를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역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방당하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립니다 그 말은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누가 남을까요? 이방인 신자들만 남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만 남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이 개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 남자는 한례를 받고 또 유대인의 습관적인 관습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안식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한례를 받은 적도 없고 먹는 것의 정과 부정을 가린 적도 없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먹는 부분과 나를 지키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술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그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로마에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데 그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위대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언제 전파되느냐 그것을 이제 그 의사들이 또 미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해놓는 걸 보면 언제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하다 가장 전파력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복음주의자니까 그런 얘기도 전부 다 복음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복음의 사람들에게 언제 감염력이 제일 높을까 바울사도는 일생 동안 높았어요 경이롭습니다 또 한 번 표현을 쓰자면 엽기적입니다 일생 동안 복음의 감염력이 훨씬 장 높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도 모든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도 저는 슈퍼맨이었다거나 그가 굉장히 말을 잘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감염력이 높았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감염력이 높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쓸 때도 굉장한 설득력과 감염력을 성령의 굉장한 능력으로 나타남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을까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조금도 줄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60이 다 되어서 성경은 연대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한 게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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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로마의 역사 같은 때는요 2000년 전이지만 하루하루의 날짜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송 역사와 함께 이렇게 맞춰 가다 보면 환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이렇게 칼질하면서 아, 뭔가 이건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삽입된 거다 이것은 편집된 걸 거다 이것은 후대의 어떤 학파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들을 전승들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편집해낼 거다 그건 마치 작년 일이니까 아마 서로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아무 얘기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것은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모세처럼 120세 산 사람이 있다면요 벌써 20대도 안 되는 거예요 20대도 안 되는 거야 요즘은 몇 년마다 한 세대가 흐른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이야기고 이 세상의 역사에는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다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너무나 엄밀하게 남아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쨌든 바울사도가 60이 됐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시위대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다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 그것도 아마도 사형 판결이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 마지막 국면에 이르렀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로마에 쫙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로마의 교회에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와 또 이제 로마는 세계 메트로폴리니까 거기에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은 이런 저런 사람들이 바울서신서에 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사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면서 또 교회와 선교를 이렇게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때 다시 이제 박해가 심해지잖아요 머지않아 엄청난 순교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들은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거죠 마치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그 유다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평화하다 평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평화가 뭐가 나쁘냐고요? 샬롬 뭐가 나쁘냐고요? 좋은 얘기죠 그런데 현실과 다른 거죠 현실과 다른 평화해야죠 명분이 나쁘다 그게 아니죠 현실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가시는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도 역시 비가 오면 피해가자 하는 거죠 비가 오면 피해가자 그래서 비가 오면 피해갈 때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영성이죠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광야 그곳에 서 있네 내가 처한 삶이 얼마나 광야인지를 알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 신앙은 얼마나 전염력이 있을까요? 전파력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야 노래를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광야를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광야의 영성 광야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떤 내적인 경건함에 빠져 있는 거죠 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는 진취적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몰라주는지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은 글쎄요 도피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위의 동네가 아니라 저기 골짜기 아래 동네 어디 있는지 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피해 가자 소낙비는 일단 피해 가자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건 성경적인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는 그런 위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하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기로 작정하고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하고 그냥 어떻게인가 위로가 필요해 어떻게인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떻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이렇게 된 것은 아 잘된 거야 잘된 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옳지 않은 많은 거리가 있는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리스인들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의 그리스인들이 또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광야의 신앙 왜냐하면 네로 황제 때 있으니까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이 광야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척박한지 얘기하면서 숨어 지내는 거죠 또 하나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저는 이것도 좀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힘들지 힘드시죠 목사님 힘들죠 집사님 힘들죠 글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고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고요 판데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수입이 좀 줄고 여행 가는 거 힘들고 이런 그런데 조건은 다 갔거든요 어차피요 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익숙해져요 익숙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고무가 사라진다 그러면 처음에는 난리가 날 것 같지만 또 금방 적응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게 스스로 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왔는데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내적인 경건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참 그렇고 요즘에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상 풍경인데 저는 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광야에 서 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내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는 정말 왕의 이야기 헤롤든 정말 복된 소식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는 세상의 군주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을 바꾸신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너무나 분명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공격적이고 그들의 체계와 모든 것들을 허무는 것 같은 놀라운 세계관 놀라운 가치관 구체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그런 신앙이 그에게서는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죄수일 뿐인 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원로원과 귀족들이 바울이 갇힌 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세례를 받고 그런 어떤 엄청난 해일과 같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전혀 과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소문의 전파력이 높았습니다 다른 미디어가 없고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하나면 아마 그 다음 날이면 온 로마에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그런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보금에 대한 선포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 세계의 지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정치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대단히 혁명적인 그의 보금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힘 트랜스폼의 힘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혹은 거기에 있는 전도하는 그룹들 중에 일부에는 바울을 질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시기와 질투와 또 분쟁과 꼬투리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제 프레토리움으로 시위대로 넘어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묵상하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시위를 한 것 같죠 그 시위가 아니고요 이건 시위대라니까 근이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를 두고 그 1장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고소하게 여기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초한 비가 오면 피해가야 되는데 박해의 시대에는 좀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나대더니 그렇게 된 것으로 그들은 나의 배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 그대로인 것을 인정해 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와 어떤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와 인격이 불순하거나 잘못돼도 상관이 없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는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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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모르다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동기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동기를 향해서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로마서 1장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당한 일들 즉 상당히 자유로운 피고인으로부터 이제는 마지막 사용 확정 판결을 가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비관적인 그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바로 그 일 그게 바울 사도가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스 1장은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보도입니다 사실적인 보도 그를 질투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미화시켜서 에이 살다 보면 뭐 그런 거 난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대범하고 좋은데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민감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면 되는 것을 굳이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매임을 당한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는 그런 비방이 있었고 로마의 선교의 길을 그가 오히려 후정크려 놓았다 그들의 모든 노력과 지난 날의 수고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었다는 분노 질투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매임을 당한 일 즉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진 것 자체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또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뭔가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영성적으로 미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화시키지 않았고요 그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도 마음의 감정이 있고 그는 스타 철학자들이 아니에요 죽음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혹은 플라톤주의자처럼 육체란 별게 아니야 영적인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육체는 껍질과 감옥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런 이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죽는 것을 미화하거나 정당화 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저거 전략이 잘못됐어 너무 나댔던 거야 좀 잠잠히 있어야지 그런 가운데서 부인하지 않고 그러나 그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이런 것은 종교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왜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시안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보고 그 대답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종교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종교 철학적인 질문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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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기뻐해요? 뭐가 기뻐요? 매저키스트예요? 감옥에 갇히면 기쁘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첫째개 맞고 가는데 바울 사도 뒤에서 음악이 나는 거 아우라가 이렇게 쫙 비치면서 저는요 교회 학교에서 스킷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에 결론은 예수님 성령님으로 가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비약이 생기는 그건 빌리포서는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쫙 비춰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의 매임이 어제 얘기하다 오늘 다 끝나게 생겼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3절의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위대 안에 있는 그를 신문하고 또 그를 가두고 있는 사람들 많은 정치범이나 파렴치범이나 무슨 반역자나 폭력범이나 당연히 감옥 안에 범죄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바울이 들어가면서 잡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 바울 사도가 사람들의 눈에 띄었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의 갇힌 그 감방 앞으로 가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저녁마다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 창살 사이로 손을 얹어서 그 감옥 안에 흘러가는 물을 손으로 떠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처럼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바울처럼 어떤 처신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가 전하는 그 복음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2사에서 52장, 53장에 권한받는 종이 채찍이를 맞고 징계를 받는데 그 상한 모습이 사람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받으면 열받은 게 나타나고 고통을 닫고 시련을 겪으면 시련 겪은 것들이 나타나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입은 게 나타나는데 그 권한받는 종에게는 그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속의 고통이니까 대리의 고통이니까 치유의 고통이니까 다른 게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매임은 다르게 나타났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옥에 갇힌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것이 예수 잘 믿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성을 호도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나를 늘 정당화하겠죠 뭔가 내 마음이 낙진되면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건 동케호태적인 영성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런 주관적인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예레미야 시대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평화의 영성이에요 좋은 얘기 영성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사운드 굿 좋아요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나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코로나가 걸렸다는 게 좀 시험이 든다고 그런 거였어요? 그거 시험 들었어요? 그럼 제가 간증을 안 해도 했네요 어제 비가 왔나요? 제가 비를 안 맞은 거 있죠 지나가는데 우산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죠? 비가 이상하게 안 맞았어요 주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으시죠 당연히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곧자의 당 바울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게 그 안에서 갑자기 잘되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 그리고 벌써 예수님을 만난 지 몇십 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걸어온 그 복음의 이력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분명한 말씀들 내가 어떻게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는 그 선명하고 분명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먹힌 거예요 먹힌 거예요 먹힌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쭉 보다가 먹혀버렸어요 먹혀버렸어요 아 십자가의 권한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 미학적인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고 있다가 자기가 명령한 사람인데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다 그렇게 먹혀버린 거예요 바울사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을까 왜 저기 있을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왜 자기 자녀들에게 저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인가 이런 종교 철학적인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권한에는 뜻이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바울사도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사람은 정말이구나 예수 안 믿는다고 했으면 여기에 만 번은 안 와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가 여기에 있는 게 너무나 이유가 분명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한 메신저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즘 백신이 mRNA잖아요 메신저 RNA 저는 그것도 복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가 메인 것이 복음 때문이구나 복음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그가 감옥 안에 갇혔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뭔가 다들 착잡한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게 하신 거 맞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매임이 헛되지 않겠구나 헛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13절에 보니까 나타났으니 오펜 바트죠 게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심리적인 신앙이 아니고 알람과 가난과 고난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러면서 추상적인 자기 위로의 것으로 이렇게 숨어들지 말고요 괜찮아요 회사에서 나를 따시키고 그냥 모른 척 해도 괜찮아요 나는 내 기도에 골방이 있어요 내 주님께 가면 돼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내 안에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 부적응의 영성 그것은 빌리뽀서의 신앙과는 달라요 여기에는 천명하는 신앙이고요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서신에 그렇게 썼죠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한두 명 남고 확진이 돼서 물론 회복이 또 되고 있지만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소중하고 그러지 않으면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전에 있었던 독일교회처럼 여름이 되니까 두 달간 교회 쉰다고 문 닫으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방학을 하겠어요 하나님 다 계시니까 걱정 말고 가서 쉬고 교회도 쉬자 건물도 쉬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니지 사는 것이 중요하니 죽는 것은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러자는 거죠 오,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말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것은 취미활동이 아니라 생명이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완전해서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안에 죄인된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은 거죠 왜 교회는 쉬면 안 돼요? 굿 퀘스천 병원 운행에 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제자반에서 우리 의사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의사는 재택근무가 되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안 돼요 왜 안 되죠? 환자가 있으니까요 환자를 재택으로 자, 청진기라고 생각하고 가슴에다가 손을 대세요 전화기를 가까이 대세요 전화기를 가까이 뭐 미아리 점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물론 교대 근무는 할 수 있어 그러지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하늘나라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영성 도피의 영성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설교를 해도 올리고 송출을 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왜 재택을 제대로 해가지고 다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우리 지금 다 문 닫았어야 돼요 문 닫았어요 교육자 한 명이 감염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전제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광야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심리적인 뒤함길을 찾아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는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이 꺼지면 빛이 나가면요 동네가 타타타타타타 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뭐로 가도 그러면 서울만 된다. 그런데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괜찮아. 띵호와 나코와. 그 얘기 아니죠. 그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냐 아니냐. 보니까 이단은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미성숙해요. 고린도의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직도 세상에 뿌리를 내고 시민권을 두고 있는 성장하지 못한 멘토가 없어서 불쌍하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멘토가 없어요. 영적인 멘토가. 칼바르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고 폴틸리시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그거 백날 읽어봐도 영성이 잘하지 않아요. 예배가 무엇이다. 예배란 무엇입니다. 시편에서 예배란 뭐라고 얘기했고 그거 첫날 쳐다봐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살아있는 길을 붙잡아서 그런 멘토와. 탁구를 치면 탁구체를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서 공이 넘어가는지. 그거 알려주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대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은 대범하지 않죠. 베드로를 남으려는 사람인데요. 잊으셨습니까? 벌써 갈라디아사에서. 할래자들 앞에서 눈치 보는 베드로를 감히 바울이. 베드로가 누군데 만자 중에 사람들 앞에서 남으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건 일관성이 안 맞아요. 지금요. 바나바와 다툰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다퉜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등재시킨 사람 아니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옳지 않다. 그래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니. 그게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잖아요. 그런 그가 여기서는 갑자기 이런들었다 하리라 저런들었다 하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빌리포서 말씀을 제가 좀 계속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온라인이 돼서 여러분이 오고 가시는 시간 전략되잖아요. 집에서만 계속 있었던 분은 어차피 마찬가지고. 또 찬송도. 찬송을 우리 반주하시는 성도들도 좀 안전하게 계시라고 반주 없이 하는데. 그래서 MR을 했는데. MR 맞추기 힘드네요. 요즘 MR을 굉장히 포스트 모던하게 해가지고. 반주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알아서 불러야 돼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찬송. 우리가 집에서 합시다. 집에서 목상할 때 알아서 하고요. 말씀 많이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빌리포서는 중요하니까. 다음 주 가능하면 여러분 그 사이에 제가 확진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되더라도 말씀 전할 정도 되면 제가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크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일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가 심한 질투심에서 뭔가 빼앗긴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사약하고 한 것을 저 사람은 부끄럽게 하네 그럴 의도 전혀 없죠. 그럴 의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좀 평균적으로 하지 않지? 네가 너무 그렇게 편하게 사약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상처받잖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너무 편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뜨거워서 간절하게 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자존스럽게 보게 됐는데 저 사람이 와서 질서를 흐트르트리네 너무 평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네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 복음에 진보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복음에 진보가 막 이렇게 파문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한 거예요.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기쁘다 난 기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DNA가 그 정도로 너그럽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즉 여기서 빌리포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복상에서 관찰 질문에 14절에 빌리포 성도들의 다수가 이건데 로마의 성도들이에요. 오류 바로잡습니다. 빌리포 성도들은 바울의 메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도 거기에서 전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맥락은 로마 교회들이고요. 그 19절에 너희의 간구는 빌리포 교인들의 간구죠.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건 엽기 13장 15절 1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엽기 13장 15절 16절에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불씨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흐름을 주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권한에 처해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리라 그 얘기를 엽기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속에서도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은 해를 받지 않고 상암을 받지 않고 그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 완결성이 관찰하고 뚫고 나가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가 깨닫게 되는 아하 인마 누엘 신앙이죠.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내부에도 이런 혼선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론 그가 문제를 막 들춰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크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리포스 일장은 마음의 절반의 두근거림을 조바심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절반은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 자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의 신앙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심을 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눈물 짓고 무릎을 꿇은 그게 오늘 나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에게 진실함과 도덕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느냐 그런 복음을 믿으니까 그런 거 없겠네. 그냥 가면 되잖아. 아니죠. 그런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가슴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런데 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서 사실은 나와 나를 위한 형통의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 My life 내 몸 Life은 독일어예요. Life가 아니고 몸입니다. 몸 이 몸은 껍질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욕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영은 하나님께 접속되는 창구 혼은 그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원이 나의 것이 되는 바로 그 대기장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양분과 빛을 내가 받으면 즉 말씀 앞에 결단하면 엔터키를 누르면 그것이 우리의 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게 육체이고 그러나 내 영혼은 순결해요. 아니죠. 그러지 않죠. 그렇게 정당화하면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별짓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어로는 깨끗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영만 회개하면 육체는 괜찮아요. 좀 게으르고 거짓말도 하고 좀 동관계도 흐리고 그러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 겁니다.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다시 더딥혀서 씌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소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저의 몸에서 그리소가 존귀하게 되길 바랍니다. 존귀하게 되길 바라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거나 죽거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정령 내 꿈은 참되리라 갈렙의 신앙이 여우수아의 신앙이 에스더의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 감옥에 착고를 차고 채워져 있다가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고 그를 끄집어 내니까 타시복음 전도의 길을 가는 그 베드로의 신앙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렇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왜냐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는 그 증거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빌리뽀 교인들을 실제로 만나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의 일을 이루면서 기쁘고 복되게 살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오래 사는 거 저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바울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히 현세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목사님 그런데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두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좋은 거 두 개를 다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가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종교 철학적인 이야기를 약간 어두운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괴로움만 계속되느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어. 여러분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게 죽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런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간절한 제앤리시의 에어바르퉁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 한 가지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불의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느니 그래서 이 염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위로일 뿐이다. 아니 갑자기 여기에서 생의 집착을 또 보여요? 아니잖아 언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 것과 그래서 너희 불의와 함께 거할 것을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여기서 약간 바울이 맛이 가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함이라 이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미아리과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은 내가 알아. 일주일 여섯 시간 남았어. 그 시간에 우리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시위대 안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몰라예요. 그날과 그 시윤은 아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뭔지를 알고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리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심리전.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믿음이 없네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그 두 가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 성령께서 내가 못 가게 하신다는 거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실질적인 기대와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육신을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고 주님 나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한국에도 가족이 있고 독일에서의 삶의 근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독일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 한국에 있는 우리 목회하는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나도 외국에 살아봤지만 한국에 와도 편하지 않고 거기 있어도 편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아닌데 나는 한국에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주님은 그걸 주신 적이 없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와 생에 대한 집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게시해 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비룰렌트 전염성이 있는 전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전염성이 있는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빌립버서 사장은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40분까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빌립버서 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관이 우리 자녀들의 그 책갈피소에 인생의 책갈피소 사이에다가 이 빌립버서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들의 인생에 골격이 잡히고 그들이 불굴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토아 철학 신플라톤 철학 헬레니즘과 영지주의 모든 사상들이 모든 종교 철학적인 질문들이 이 빌립버서 사장 안에 한 감옥 안에 갇힌 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현실에 깨어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빌립버서를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기대가 지금 막 기대가 되죠. 처음에는 오늘 이렇게 길어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기대가 막 되지 않아요? 네. 맞잖아. 아니 아침을 좀 적게 드시면 되잖아요. 그냥 뮤슬리 시리얼로 드세요. 원래는 아침에 국 끓여가지고 이렇게 막 먹으려고 했는데 말씀 목장이 양식 배가 배가 부르잖아요. 김재인 목사님 배부르죠? 아 뭐 또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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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 좋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감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몸에서 크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모든 삶의 과정들이 복음의 진보를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방하는 소리 시계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복음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인생관이 심기워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토대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손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